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조국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촉발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기이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요. 물론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관련된 분 화두를 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제도 겪어내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민주화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시대정신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기적같이 여기 왔는데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단지 평화로운 촛불 하나 드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까지 바꿀 수 있는 주권자 국민 헌법 1조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세계사회의 유래가 없는 민주화의 거의 성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걸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일부 야당에서는 크게 국론이 분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분열이냐 다양성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또 사태가 심각한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니까 이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같이 봐주는 게 균형이 잡힌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초선의원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당에 대한 불만으로 초선의원 두 사람이 좌절해서 그만뒀다라고 사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극한 정쟁 속에서 정쟁 속에서 민생이라든가 경제가 뒤로 많이 쳐지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국회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초선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자기를 느꼈을 때 오는 자괴감 같은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당에 대한 불만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여야 간에 아니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자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선언이었던 거거든요. 우화의 그런 얘기 있죠. 굴뚝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총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건물이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적게 묻었어요. 거울이 없이 서로 이렇게 쳐다봤어. 누가 세수한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사과 발언을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국민들한테 이 정치권의 모습이 열야를 떠나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제도 안에서의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 공정한 비판을 민주당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국을 또 지지하고 조국을 통해 가지고서 검찰개혁을 원하고자 했던 또 강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국에 대해서 변론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강한 질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다 안는 멘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쪽의 국민들한테는 조국과 관련해서 적절한 비판과 책임감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을 포기하지 않던 국민들한테는 또 그거에 맞는 적절한 정서를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법안 통과율이 27.5%밖에 안 나와서 18대, 19대는 그래도 40%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8대도 최악이다 했는데 19대는 더 최악이다 했는데 지금은 법안 통과율로만 본다고 하면 역대 최악이죠. 그래서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심상정 대표가 그런 말 했죠. 그렇게 낙담만 하지 마라. 국정농단을 탄핵을 통해 가지고서 불가능할 것 같은 탄핵을 통해서 촛불을 가지고서 민심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먼저이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살리고 안보,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큰 줄기의 대전환이 있는 상태거든요. 흐르는 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듬는 과정 속에서는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역사의 대전환기에서 치러야 될 일종의 비용, 코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대표 말 중에 꼭 마음에 드는 건 그거예요. 항상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공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부족한 대로 민생법안도 잘 처리하고 그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리 검찰개혁, 그다음에 선거법, 우리 손실 보더라도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고 한반도 평화가 진짜 하늘의 도움과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일단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있었지만 종전으로 이어지고 평화체제가 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에 기화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70년 동안의 염원을 통해서 경제도, 민주도,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단초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요. 이거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 전체로 우리끼리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채찍질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하는 우리가 머슴들이니까 혼을 내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인내와 사랑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초선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준비가 많이 안 되고 제 이력을 보시면 알지만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역위원장을 2014년 11월 말에 지역위원장을 처음 명받았어요. 우리 연수구는 민주당 이름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해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돌짝이 아니라 그냥 사막 같은 데거든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지역구. 그 지역구에서 제가 도전을 해서 지역위원장이 되고 1년 6개월 만에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자질이 된다면 붙여주시고 허용심으로 하거나 권력욕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확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기도 덕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지만 아무튼 천운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200표 차이로 우리 당 꼴찌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고돼요. 국민들은 양이 안 차지겠지만 저 회계사 굉장히 하드워킹하는 회계사였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다음 총선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선량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탈자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재선에 도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국민이 하늘이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초선위원회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변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못 배워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중앙에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간간히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뵐 때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